수익률 전체 2위를 차지한 이상루 파트너께서 진행하시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와우넷 이상루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 2등, 230%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집안에 보니까 1등 하신 분이 200%던데, 230%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상을 못 받았었는데, 참 한국경제TV 와서 3년 만에 상복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후반기 준비해야 할 주도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왜 상복이 터진지 말씀드리냐면, 제가 5월에 한국경제TV 전체 전문가 분들 중에 제가 또 1등을 했었는데, 6월에도 여러분 덕분에 또 1등을 했고, 2분기 전체 또 1등을 또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되면서, 이게 참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상루의 텐텐백어,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트렌드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를 먼저 선점을 하셔서 후반기에도 좋은 수익 걷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앞서서 봤던 것처럼 프로텍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급등하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또 이렇게 신고가 가는 모습들도 나타낼 수 있고, 저희의 매매 스타일이 급등한 종목은 사지 말자는 게 일단 기본 원칙입니다. 급등한 종목은 매수하지 말자. 급등하기 전에 미리 손이 느려도 쉽게 매수할 수 있게,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행을 갔던 동안 종목이 많이 올랐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저도 기쁩니다. 그만큼 누구나 다 쉽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우리가 인성정보 같은 기업도 사고 또 상한가까지 넘어가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최근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면 T로보틱스, 이런 회사들, 보뽀뽀티라는 카페도 운영한다는 거, 제가 그만큼 기업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두 배 이상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S-Traffic, 교통정보지능 시스템에 대한 구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4,000원 밴드부터 시작해서 지금 7,100원까지 상한가까지도 가는 모습. 상한가를 이제 통으로 먹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월달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경우의 수를 좀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우선 7월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제롬 파월의 입입니다. 그 입이 입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 7월 12일 날 미국에서 이제 CPI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CPI를 통해가지고 미국이 7월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날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4% 미만으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고, 대신에 4% 이상이 발표가 된다면 그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FMC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달러에 대한 거품화가 조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조금 더 상기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달 같은 경우는 돌아온 전차군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큰 테마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전차군단, 방산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이라는 것은 전기전자를 얘기하는 거고, 차라는 것은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자동차, 자동차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동차와 반도체, 전기전자가 상당 부분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SK에닉스가 지금 현재 시장의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1분기보다는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반도체 흡항이 바닥을 찍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 제가 삼성전자를 방송에서 6만 원 깨질 것이라고 얘기했다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제 불길한 애감에 적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5만 원 때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지만, 제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여러분께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또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7만 원 깨지고 내려오면 그때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저는 7만 원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7만 원 깨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것이다. 대신에 가파른 상승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7월 달에 자동차와 반도체가 이끌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율효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데, 우리가 1분기에 평균 환율 밴드가 1,270원 밴드 정도 나옵니다. 2분기에 평균 환율 밴드가 한 1,290원에 1,300원 정도 나옵니다. 그 말인 즉슨, 환율효과로 인해서 7월 달은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현재 정부 정책을 보면, 제조업의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지는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과거 2010년도에 우리가 차화전기업들이 크게 각광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이런 제조업이 다시 한 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보면 일단 자동차 주도를 반드시 봐야 되겠죠. 자동차를 보는데, 자동차가 이제 뭐와 엮이냐면 자동화와 엮입니다. 자동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키워드들이 부품주들도 함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지아와 엘라바마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 내에서 많이 팔리는 것이 또 SUV 시리즈가 많이 팔립니다. SUV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장이라는 부분, 우리가 이제 전기차라는 것이 전기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모두 다 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보자. 전장 부품을 하고 있는 기업도 함께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반도체는 간단하죠. 이제 전공정 봐야 되는 거고, 후공정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PCB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씩 단위 바뀌고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로 장비 관련된 기업들을 보고, PCB를 보고, 그 다음에 소재 관련을 보면 좋겠다. 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바이든에 대한 대통령이 현재 지지율이 트럼프에 역전됐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럼 결국 국내에서도 미국 IRA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꽤 많이 바뀔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빠지면 정류나 화학 업종들이 많이 빠졌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가 매수, 낙폭가드 종목분들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간이 모자랍니다. 많은 내용을 준비했지만, 여러분들과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경제TV나 워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나머지 공부 함께 해보시길 바라면서, 6월달, 그리고 5월달, 2분기,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 저와 함께 핵심 기업이 뭔지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항상 수익 내는 유일한 방법, 시장을 선점하라. 그 말씀 드리면서, 좀 이따 공개 방송 시간대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